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이자 전도 유망한 삽화가로 살았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예요. 하지만 딸의 빨래감을 꼼꼼히 살펴보는 그 사랑만은 5년 전 그대로인데요. 와 우리 다행히 냄새나요. 오빠요. 딸이 떠나기 전 입던 옷입니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죠. 처음 떠나보낼 때에 비해 훌쩍 길어진 바짓단. 너무 빨리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의 성장이 대견하면서도 그게 또 떨어져 지낸 세월의 길이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려옵니다. 손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옆에 세탁기 있는데 왜? 안 써요. 왜요? 그냥 다행히 옷은 이렇게 손빨래해야 돼요. 다행히 옷 빨대가 제일 좋아요. 찬물에 손빨래를 하느라 손이 꽁꽁 얼어붙은 이네 씨. 하지만 엄마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기에 그녀는 빨래를 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느새 12시가 훌쩍 넘은 시각. 하지만 그녀의 일과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다행이를 데리고 오려면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행이랑 빨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식당 이래 부엌까지 피곤할 만도 한데 늘 미소를 잃지 않는 이네 씨. 아 맞다. 그녀가 이번엔 작은 메모지를 꺼내오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다행히한테 편지 써요. 다행히 빨래에다가 주머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행히가 봐요? 모르겠어요. 딸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네 씨. 따님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매일 밤 사무치는 그리움을 편지로 담아내는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엄마입니다. 다음 날, 끓인 밥으로 아침을 대신하는 이네 씨. 어제 식당에서 가져온 밥이에요. 이렇게 해야 따뜻하고 맛있어요. 게다가 반찬은 김치뿐입니다.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으세요? 네. 장 안 보세요? 돈 없어요. 고모가 한 달에 한 번씩 장 봐줬는데요. 이번엔 안 봐줬어요. 식당에서 일해서 월급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고모가 갖고 가요. 우리 다행히 예쁘게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행히 때문에 고모가 다 갖고 가요. 월급은 고스란히 고모에게 보내고 한 달에 겨우 3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녀. 상황이 그러니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 번 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만나지 못하게 된 것 또한 돈 때문이라는데요. 다영아! 고마워. 어서 집에 가자. 그만 놀아. 우리 다 놀 건데. 다 놀 거예요. 아니, 머리가 멍청하면 양심까지 없나? 어떻게 지 새끼를 맡겨놓고 양육비 한 분 안 못해? 저번에 다영이 키운다고 보험비 가져갔잖아요. 아이고, 그거 꼴로 몇 분이나 된다고. 얘한테 다다리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럼 어떡해요. 어떡하긴 벌어야지. 아이고, 사지 욕심 멀쩡한데 언제까지 팽팽 놀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다영이 데리러 와. 그때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알았어? 안 돼요. 다영아, 가자. 다영아, 다영아. 시누이가 돈을 모으기 전까지 딸을 만날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공장에도 다니고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정말 돈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날 이후. 다영이의 고모는 지적 장애인인 인혜 씨의 법적 대리인이 되었고, 월급 또한 시누이의 통장으로 매달 이체되고 있습니다. 진혜야. 네. 반찬 다 떨어지지 않았냐? 저, 아직 남았어요. 남긴 뭘 남아. 이거 이따 이어 놓지 말고 가져가. 어? 감사합니다. 그냥 조심할 생각하지 말고 좀. 네. 저, 아직 남았어요. 그때도 주셨잖아요. 에휴, 뭔 소리. 이거는 딸내미 생각하지 말고 너 좀 따뜻한 옷 좀 하나 사 입어. 어? 다 갔다 가서. 고모 주고 딸내미 주고 그러지지 말고. 알았어? 나는 괜찮은데. 아유, 뭘 괜찮아. 뭘 괜찮아. 이거 챙겨가지고. 챙겨가지고 이따가. 몇 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제 손으로 월급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인혜 씨. 이렇게 사장님이 몰래 챙겨주는 용돈과 먹을거리가 아니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지만, 그녀는 딸을 위해 모든 걸 참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지척에 딸을 두고도 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사실 그녀가 가장 걱정하는 건 딸이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다영아. 다영이는 학교 끝나고 맨날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집에 친구들하고 같이 안 가요? 친구들은 다 학원 가요. 다영이는 학원 안 다녀요? 네. 엄마가 돈 못 벌어와서 못 다니는데요, 고모가. 다영이는 엄마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거 알아요? 네. 왜 엄마 아는 척을 왜 안 해요? 고모가 바보라는데 창피하잖아요. 매달 적잖은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닌다는 딸. 다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날 오후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하는 고모의 옆에서도 다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집에서 나온 아이의 양송 가득 쓰레기봉투가 들려져 있는데요. 고모는 어디 가시고 이거를 다영이가 해요? 원래 제가 하던 거예요. 언니랑 민준이는 학원 가고 고모는 일부러 갔다 그랬어요. 다영이 저녁은 어떻게 해요? 혼자 먹어도 다영이. 혼자도 괜찮다고 씩씩하게 말한 다영이. 하지만 해가 저문 놀이터에 다영이는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혼자 여기 있어요? 외국에 무슨 일 있어요? 고모 일부러 온 거 아니에요. 외식 갔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맨날 그래요. 들어오면 냄새 다 나는데 모를 줄 알고. 다영이 역시 마음고생이 많은 듯 보였는데요. 그럼 다영이는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싫어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엄마랑 같이 살기가 무서워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다영이 너무 XT 너 또 오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한테 갈래요 네 엄마랑 살면 너도 죽는다니까? 제가 죽어요?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네 엄마랑 살다가 죽었잖아 네 아빠도 네 엄마 때문에 죽은 거야 아휴, 네 엄마는 팔자가 사나워서 네 엄마 옆에 있으면 전부 다 죽어 너도 마찬가지고 알아? 나 진짜 죽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네 엄마한테 간다고 하면 고모한테 혼난다 알았지? 뚝 그쳐 고모가 엄마랑 사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 처음엔 안 믿었는데 고모랑 엄마 병원에 갔었을 때 엄마가 딴 사람 같고 이상한 거예요 정답해요 인혜 씨 네? 인혜 씨 왜 이래요 인혜 씨 당시 사고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인혜 씨 딸은 그런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낯설었다고 합니다 저 신혜 씨 저 신혜 씨 딸에겐 그만큼의 오해가 쌓였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요? 며칠 후 인혜 씨가 오랜만에 요리를 하는데요 우리 다영이 미역국 끓여요 다름 아닌 딸의 생일 그녀에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운동화요 아 운동화요? 네 누구 거예요? 신으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딸 다영이요 아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아 6학년이요 여기 아이들이 심는 건 이쪽인데 6학년이면 이쪽 200 한 30에서 35인데 요런 거 어떠세요? 요런 거 아니면 요거 요거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이게 예뻐요 우리 다영이 이 분홍색 좋아하는데 네 그래요? 네 이걸로 주세요 예예 그럴게요 그간 힘들게 모아온 쌈짓돈을 터는 인혜 씨 2만 2천 원이요 네 잠시만요 하지만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우리 다영이 좋아하겠다 잠시 후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딸을 기다리던 인혜 씨가 웬일로 다영이를 쫓아가 말까지 겁니다 다영아 미역국 먹었어? 오늘 생일인데 이거 예쁘지? 다영이 주려고 엄마가 샀다 하지만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는 딸 엄마 집에 가자 다영아 야 진짜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 엄마 집에 맨날 나만 고모한테 혼나잖아 그만 좀 쫓아와 진짜 결국 톡 쏘아붙이곤 가버리는데요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제대로 엄마 노릇을 하고 싶었건만 그것마저 참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샀다 엄마가 샀다 엄마가 샀다 엄마가 샀다